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오랜만에 둔촌주공에 뭔가 일이 또 생긴 모양입니다 둔촌주공? 나 별로 안 듣고 싶은데요 거의 다 지어가기 때문에 입주랑 큰 그런 것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저거 잘못하면 안 지워지잖아 그런 일이었는데 그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좀 강동구청과 문제가 좀... 소송전이 있다고 하죠? 근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약간 복잡하고 생각보다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복잡한 일이지만 재밌습니다 왜냐면 남의 일이니까 약간 이게 돈을 받고 아파트의 용적률을 구청이 혹은 서울시가 그래, 너 돈 냈어? 내가 아파트 좀 더 높게 짓게 해줄게 그냥 높게 짓게 해줘도 되는데 그걸 이제 뭔가 거래 대가로 주는 거죠 용적률 줄게? 뭐 줄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일상적이에요? 뭐... 일상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걸로 임대주택 짓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기부채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네, 기부채만 하면 용적률을 높여주잖아요 그거 말고도 그건 일반적으로 뭐 나는 뭐 국가에 내놓겠습니다 나라에 내놓겠습니다 혹은 나는 뭐 기부채만 많이 하겠습니다 공원을 많이 짓겠습니다 뭐 해서 용적률 받는 거는 맞는데 돈을 받고 용적률을 내주는 게 맞는 거냐 그건 좀 다른 문제죠 어... 용적률을 파는 게 맞냐 예, 파는 게 맞냐 공원이나 실물 아파트로 받는 것까지야 오케이 그렇다 치는데 네 어떻게 돈을 주고 받냐 그렇칩니다 돈 되는 거 받는 거나 돈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물어봐야 됩니다 선비야, 선비 선생님한테 떡 해다 드리는 건 괜찮고 예 떡 값을 드리는 건 안 되고 어, 그럼요 그거 안 되죠 그게 바로 촌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어보죠 예, 언더스탠디 장순환 기자님한테 장순환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가장 자세하게 취재했습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장순환 기자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둔촌주공에 전화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둔촌 장순환 기자입니다 하면 잘 모르겠어요 안승찬 대표가 그거 분양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기분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 막 무럭무럭 잘 되고 그러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둔촌주공 얘기한다니까 안 기자님이 또 둔촌이야? 이런 표정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 아파트 이야기가 아니라 재건축을 하다 보면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의 꽤 유용한 샘플들을 둔촌주공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도 많고 다들 재건축 아파트 두세 개씩은 투자하고 계시거든요 둔촌주공이 우리나라 재건축사의 일종의 교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은 안 좋지만 들어보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리를 먼저 해보죠 둔촌주공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950억 원어치의 부당이득을 가져갔으니 구청이 토해내라는 거죠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히스토리가 좀 긴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투메이크 롱스토리 쇼트 일단 짧게 아파트 땅 안에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시설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편의상 옛 도로라고 하죠 거의 도로가 대부분이니까 부수기 전에 도로 네 부수기 전에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가 있고 새 아파트를 짓고 나면 또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아파트의 도로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그거를 이제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잖아요 다 짓고 나면 그 도로는 조합당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에 이제 뒤속이 되는데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너무 손해가 크니까 과거에 이제 그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도로를 그 나중에 지어진 것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대로 도로로 이제 무상으로 서로 맞교환하는 일종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조합이 국유지나 구유지 같은 것들을 돈 주고 사가고 그거는 이제 돈 주고 사가고 새 도로를 기부채납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면 용적률을 우리가 좀 높여줄 테니까 그러면 니네도 좋고 조합도 좋고 지자체도 새로 돈이 생기니까 좋고 이 돈으로 우리가 딴짓하는 거 아니고 구민들을 위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옛날 도로의 면적이 100이고 새로 지어진 도로의 면적이 120이면 서로 맞바꿔서 하면 20만큼 조합이 기부채납한 걸로 쳐주는데 아무런 돈 주고받은 거 없어도 그런데 옛날 도로가 100이고 새로 지은 도로가 120인데 면적이 옛날 도로를 원래 이것도 지자식당이었으니까 구청한테 사가라 하고 가서 조합은 사가고 새로 120이라고 하는 도로는 기부채납을 하면 기부채납을 120으로 한 걸로 쳐주는군요 그렇죠 그냥 맞바꿨으면 20만 한 걸로 쳐주는데 그렇죠 알겠어요 그래서 120이나 했으니까 용적률은 이만큼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침을 하나 냅니다 무상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무상으로 넘겨주는 거에선 깐다 이런 원칙인데 하여튼 원칙은 유상으로 원래는 무상으로 넘겨줘야 될 걸 조합이 돈 주고 사가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원칙들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했는데 2008년도에 좀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옵니다 잠시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넘기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연계했던 서울시의 방침이 이렇게 적용을 해왔는데 2008년도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더라도 무상량도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저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하나 나옵니다 조합이 기부채납을 하는 범위에서 옛 도로를 받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다 무조건 해야 되는 강행 규정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줬다는 것으로 조합한테 넘겨줘야 될 땅을 넘겨주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용적률 인센티브 조합 국공유지를 돈 주고 샀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과 협의를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잖아요 그랬지만 그래서 일종의 용적률 인센티브와 유상 매입을 바꾼 것처럼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니네가 원래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땅이니까 무상으로 받아가는 거 문제없다 그런 판결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원래 서로 두 개는 옛날 도로 새로 만든 도로는 그냥 서로 무상으로 교환하는 게 일반적인데 옛날 도로를 아파트가 가져오는 게 돈 주고 가져오지 마라 그냥 너는 그거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원래 왜냐하면 새 도로 낼 돈을 땅을 내놨으니까 그거는 인센티브 용적률은 그거 그냥 받은 거지 용적률은 용적률대로 받은 거고 무상률도는 당연한 조합의 권리라는 그런 식의 판단을 돈 주고 사오냐 이렇게 한 거는 당연히 새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조합 입장에서 손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해 주라는 취지고 현실이 행정관청이 갑이니까 그냥 내비두면 행정관청이 원한 대로 끌려갈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무상양도는 당연히 해주는 거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시는 화들짝 뒤집어진 거고 과거에 서울시나 구청의 땅을 돈 주고 샀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조합들은 우리가 사실은 서울시나 구청의 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네 하고 소송을 계속 제기를 한 거죠 그러고 구청이나 서울시가 구청이겠죠 그 소송에서 판판이 깨지게 된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방침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말씀드린 게 2008년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2010년에 서울시가 하나 바꾼 게 새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업장부터 무상양도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고 과거에 무상양도 그러니까 땅을 유상으로 사가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곳들이 있다면 그런데 그런 곳들이 무상양도를 원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줬던 용적률을 까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아까 옛날 도로가 100이고 새로운 도로가 만들고 나으면 120인데 그러면 100을 받아가고 120을 줬으니까 20만큼 더 낸 거니 20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만 줘라 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고 서울시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대법원의 판결은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무상양도는 무상양도니까 이 둘을 연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합이 서울시나 구청이 돈 받고 팔았다고 인센티브를 더 주거나 하지 말고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가고 무상양도는 당연히 해주라는 거죠 둘을 연계하지 말고 그러니까 돈 받고 인센티브를 팔지 말라는 거네요 요약하자면 그런 거죠 돈 받고 돈을 내면 인센티브를 더 줄게 하던 관청의 관행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걸 왜 돈 받고 파냐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줄만 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고 안 줄만 하면 안 주는 거지 돈 낸 애들한테 용적률 더 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둔천주공의 사례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둔천주공이 이득을 얻었냐 아니면 손실을 받느냐를 계산해 볼 텐데 유상매각 지금 둔천주공에 적용된 방식이죠 국유지 도로를 둔천주공이 돈 주고 사갔어요 940억 50억 정도를 사갔고 그렇게 해서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보면 243.79%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원래 방식으로 무상양도를 했을 때 둔천주공이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233.99예요 한 10% 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돈 주고 했으니까 10%만큼 더 줬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국유지를 돈으로 사가서 아까 내가 100하고 120하고만 맞바꿔서 차액 20만 쓰면 지금 보여주신 오른쪽 표가 되는 거고 100은 그냥 팔았으니까 됐고 120만큼 저희가 새로 드렸지 않습니까 하면 왼쪽 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기부채납 그러니까 지금 유상매각을 하는 게 조합 입장에서 유리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정비계획 용적률을 계산하는 표인데 여기 알파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기부채납을 기부채납한 면적하고 기부채납을 한 면적을 제외하고 국가에 낸 부지를 제외한 아파트 지은 면적 대비 국가에다가 기여한 공공부지의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거에 유상 국유지를 내가 사가고 대신 새로 지은 새 도로를 많이 기부채납을 파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용적률의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에 올라가는 폭이 커져서 인센티브가 커져요 왼쪽 표 유상매가 왼쪽 표처럼 그렇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둔촌주공 입장에서도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다만 도로값은 냈으니까 돈은 나갔죠 돈은 한 950억 정도가 나갔는데 그런데 저기처럼 233.99로 용적률을 받는 것보단 왼쪽 표에 있는 것처럼 243을 받는 게 훨씬 도로값 준 것 치고도 더 많이 남는 장사다 이 말이군요 사실 이게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를 한 결과거든요 감사원에서 서울시한테 서울시 감사를 했더니 대부분에서 유상매각하지 말고 무상으로 주라고 그랬는데 니네 왜 줬니 라고 감사를 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유상매각을 해서 나온 용적률이 243.79잖아요 10%포인트 높아졌는데 왼쪽 왼쪽표 10% 정도 용적률을 더줬더니 이거를 당시 분양가랑 얼추 계산해서 맞춰봤더니 한 3천억 원 정도 수익을 줬다는 거예요 늘어난 용적률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10%포인트가 돈으로 환산해보니까 한 3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둔촌주공이 땅 사느라고 950억 약 천억이라고 치죠 천억을 냈으니까 이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둔촌주공은 얼마의 이득을 받습니까 2천억 원의 이익을 받네요 2천억 원의 이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사실은 서울시도 좋아했고 과거에 조합들도 좋은 거예요 돈도 받으니까 서울시도에서 돈 받으니까 좋고 그렇죠 조합원 입장에서도 돈 좀 냈지만 더 용적률 더 많이 받으니까 좋고 네 그런 좋게 말하면 윈윈 그러네 그렇게 윈윈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2008년부터 대법원에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이걸 2010년 이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는 이유로 둔촌주공은 어떻게 보면 그 혜택에 막차를 타게 된 거죠 윈윈을 한 번 더 한다 네 그래서 더 했어요 한 번 더? 아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윈윈을 한 거잖아요 둔촌주공은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8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그 조합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건 받은 거고 무상양도로 얻을 수 있는 건 또 별개니까 막 소송을 했어요 아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소송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그런 판례를 내놨잖아요 용적률 인센티브 받은 건 받았다고 해서 니네가 무상양도를 안 해줄 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조합이 소송을 하면 어? 그래? 니네가 기부채납한 게 뭐 10이고 과거에 국유지가 5 정도 있다면 어? 그냥 받아야지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5를 500억에 사갔어? 그러면 구청이 토해내 라는 판단을 판결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둔촌주공도 그러면 근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소송을 하니까 그 구청이 구청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아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지침을 하나 더 낸 게 뭐냐면은 무상으로 국유지를 돈 주고 사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은 조합이 나중에 이렇게 소송을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이 나가야 될까 구청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둔촌 같은 경우는 900억 원 네 900억 원 도로가 받아간 거 그때 이후에 소송을 해서 구청이 토해낸 돈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기천억이 됩니다 서울시의 여러 구청들이 토해낸 돈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디어를 서울시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짜는 게 재소전 화해라는 걸 합니다 재소전 화해라는 거는 이제 뭐 조합하고 구청이 이제 우리가 땅을 사고 그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거래해서는 안 되는 법상 안 되는 건데 우리 둘의 이 니지가 맞아서 그렇게 거래를 했으니까 이런 문제로 다시 소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도장을 찍어라 조합들아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너희들이 나중에 또 소송하면 우리는 용적률 준 거는 못 찾아오고 네 도로가 받은 것만 토해내야 되니 네 그 그렇지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그런 안전장치를 달아서 이제 이제 시행을 했고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재소전 화해라는 걸 내고 네 이제 그 땅을 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하는 그 과거의 방식대로 이제 해결을 보고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와야지 사업 시행 인가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하고 뭐 그 뒤에 저희가 하는 뭐 공사 중단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딛고 이제 현재 다 다른 거죠 음 알겠어요 네 음 근데 둔촌은 대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 서울시도 그거 그거까지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옛날 것까지 소급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네 봐줬는데 네 즉 땅을 돈 주고 사고 용적률을 주고 하는 걸 했는데 네 그럼 둔촌 주공이 그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까? 우리 땅값 도로값 받아야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스토리인지는 알겠는데 대법원 판단 이후에 서울시가 바꾼 건 아 대법원 판단은 알겠어 네 근데 예전에 정비구역 지정한 거는 네 그럼 대법원 판단 이전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어 돈 주고 하는 거 괜찮아 네 네 우린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이후에 새로 정비구역 하는 것만 우리는 돈 받고 용적률 안 줄게 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 했는데 둔촌 주공도 그렇게 했는데 네 법원에서 법원에서 서울시 그건 네 생각이고 인마 그렇죠 서울시 네 맘대로 그렇게 생각하니? 하고 그냥 다 깨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판단이 이상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 말은 아니 그 법원이 서울시의 판단을 틀리게 그러니까 둔촌 주공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그 전에 이제 판판이 깨진 것들은 네 화해전 조서라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없는 그 없이 땅을 이제 아 유상으로 사가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던 그런 조합들은 네 조합이 소송을 하면 구청이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정법에 그러니까 법률에 그 인센티브와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 무상양도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데 왜 인센티브 줬다고 무상양도 안 한다고 그러냐 무상양도 해줘라 라고 했잖아요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소전 화해라는 안전장치가 그 뒤에 이제 마련이 됐고 각서 써라 소송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라고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각서를 쓴 게 둔촌 주공이에요 아 그럼 각서까지 썼는데 소송에서 이번에 붙은 건 첫 케이스예요? 사실상 제가 다른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각서까지 썼는데 소송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에서 2018년에 지적을 할 때 니네 이런 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거 사례를 과거 2006년에 정비사업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렇게 예외로 해주면 나중에 좀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강동구청이 괜찮습니다 제소전 화해라는 걸 통해서 각서를 받아서 할 거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저희는 다른 구청이랑 다릅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둔촌 주공이 봤더니 아니 뭐 용종인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법에 무상량도 할 수 있다고 하니 뭐 우리가 제소전 화해를 쓰긴 썼으나 각서는 무효다? 각서를 쓰긴 썼으나 이게 뭐 당시에 그 말을 안해서 그렇지 인허가청이 쓰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그런 거지 각서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군요 둔촌 주공이 그런 셈이죠 각서가 무효라는 소송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했으니까요 이거는 법원에서 뭐 판단하겠으나 각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제가 변호사 분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법리적으로 제소전 화해라는 조서를 쓰면 판사 앞에서도 이제 한답니다 판사 앞에서 이제 구청하고 조합하고 같이 가서 야 조합 니네 이거 각서 쓰면 니네가 불리한 건데 법에서 니네 무상량도 받도록 보장해주고 있어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데 조합이 아 예 괜찮습니다 우리도 왜냐면 그때는 구청이 뒤에다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었거든 뭐 그렇기도 하고 구청 야 빨리 빨리 그렇다고 얘기해 강동 저기 둔촌 주공 조합 입장에서 유리하긴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유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용적률 인센티브고 법적으로 무상량도를 허용해주고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각서 쓸 때는 둔촌 주공도 고맙습니다 하고 썼겠군요 인센티브 더 많이 받으니까 인센티브는 인센티브고 최근에 이런 비슷한 시송들이 많이 있었는데 각서는 각서고 도정법에서 받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안 한다면 조합 입장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니 다른 조합 받더니 그런 무상량도 소송을 해서 이기더라 우리는 각서 하나 썼다는 차이밖에 없는데 네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무효라고 주장해버리자 안 하면 너는 혹시 이거 받을 수 있는 돈 날리면 어떡하느냐라고 조합에 압박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을 한 건데 변호사분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재소전화의 조서를 썼을 경우에 그렇게 무효라고 주장을 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고는 해요 너무 힘들다 법리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강동구총 입장에서는 할만하네요 둔촌주공 조합이 좀 욕심부리고 소송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옛날에 서로 주고받을 거 다 주고받고 그렇게 서로 좋아서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소송해도 되겠네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데 용적률은 안 토해내도 되고 우리가 도로값 지불했던 건 토해내라고 하는 소송에서 다른 아파트는 이기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각서는 썼으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이기면 한 900억 좀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시도를 한 거군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강동구 입장이 좀 애매해진 거잖아요 강동구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예전에 다 좋다 서로 좋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소송을 한다고? 각서까지 쓰고?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동구도 최대한 소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조합 내부가 약간 지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조합 안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소송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때 시공단하고 소송했다가 지금 1조 토해냈으니까 이번에 또 강동구도 사실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네요 입주할 때 불편하게 하면 얼마든지 또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부는 야 그거 돈 얼마 번다고 소송에서 부청이랑 척을 지고 혹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중공심사가 안 나거나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걱정을 하는 조합원도 있고 있고 하니까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중간에 드랍할지는 이제 조합원들 이제 의사를 물어서 총회에서 아마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소송을 계속한다고 하면 강동구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동구청 쪽에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 10% 포인트 더 줬잖아요 그 유산으로 사가는 대가로 그 10%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이제 환수하는 방식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강동구청이? 어떻게 환수합니까? 다 지워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이 있을지는 이제 지금 건물을 다 지워놨으니까 그 10%를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치 유해를 날릴 수는 없지 없으니까 건물은 그대로 두고 원래 예를 들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임대주택은 예를 들면 10채를 이제 기부 내야 된다고 하면 15채 갖고 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냥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임대주택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지 않았어요? 네 팔았죠 그럼 어떻게 당첨된 분 다 임자 있는 거에서 모르겠고 5채 더 가져와 라고 하면 근데 그게 이제 10%에 해당하는 것들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확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둔촌주공 조합이 갖고 있는 뭐 일종의 약간 쟁여놓은 조합원 보유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실물로 받을 수 없다면 그걸 계산해서 이제 뭐 돈으로 환수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튼 이거는 이제 정비계획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소송이 계속 간다고 하면 강동구청에서도 이 정비계획을 좀 수정을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10%의 용적률을 환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2천억이라면서요 더 받은 가치가 제대로 했으면 처음처럼 도로를 사지 말고 도로 도로 주고받은 차액 면적 차액 면적만큼만 인센티브 줬으면 인센티브가 한 천억 원어치만 가는 건데 그냥 도로값은 다 친 거니까 됐고 이거 새 도로를 이렇게 많이 줬어? 이만큼 전체에 대해서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라고 하면 3천억 원어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럼 900억 토해내고 소송이 졌어 만약에 그럼 강동구청이 900억 토해내고 2천억 내놔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강동구청 입장에서도 900억 토해내면 2천억 내놔 2천억을 받아가면 그게 강동구청이 쓱싹 할 수 있는 겁니까? 모르겠어요 지금 950억 원은 구유지라서 강동구청이 조합이 사간 돈을 받아갔거든요 강동구청이 지금 쓰고 있는데 만약에 강동구청과 조합의 문제가 되겠죠 땅의 문제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모두 다 해피할 수는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더 받으니까 뭐 사실은 크게 불만인 사람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용적률 좋아서 아우 난 돈을 더 벌은 것 같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돈을 받았으니까 오 이거 좋네 양쪽이 사실 돈을 받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건데 근데 용적률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돈을 받고 용적률을 판 컨셉인데 지자체가 돈을 받고 용적률을 파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은데 그걸 지자체가 갖는 게 잘못인 겁니다 그렇지 용적률을 더 높여주면 그걸로 인해서 빽빽해지는 환경 나빠지는 거 시야 가리는 거 이런 게 반대급으로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다 피해봤다고 볼 수도 있는 거라면 그거를 국가에다 내야지 조합원이 그거를 왜 구청하고만 서로 거래하고 마냐는 거죠 그 말은 그렇습니다 속도 위반했는데 교통경찰이 왔더니 우리 둘이 거래합시다 그냥 뭐 얼마인데 얼마인데? 그럼 얼마 주고? 그거랑 똑같잖아요 대법원의 판단도 그런 거예요 국가 재량행위로 무상양도 받아야 될 걸 안 받고 해줘야 될 걸 안 해주고 대신 용적률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무상양도를 하고 무상양도라는 제도를 둔 거는 행정부가 니네 맘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둘 간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최선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안전장치인데 왜 그걸 국가가 니네 맘대로 용적률 인센티브라 그런 걸 거래를 하느냐 하지 말라라는 게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였거든요 저는 그 취지의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걸 강동구청이 돈을 먹는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강동구청이 사실 본인들이 먹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강동구는 일선의 집행기관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은 강동구로 간다고 강동구가 다시 서울시에서 가져가요? 그건 아니에요 강동구가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강동구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니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거래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둔천주공이 좀 특수한 사례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조합이 이런 소송을 하는 거는 중공도 끝나고 관청하고 다시 볼 일이 없을 때쯤 보통 소송을 하거든요 근데 둔천주공은 지금 워낙 중간에 공사지원도 있고 입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죠 그래가지고 안전한데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있어요 국가랑 매매계약을 2018년에 했거든요 5년이에요? 5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꼭 소장은 내야지 이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낸 거고 말씀드렸듯이 2010년 이후에는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기도 했고 그 뒤에 이런 사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났을 테니까 대부분은 이런 사태가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둔천주공의 사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고 좀 특이한 사례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순원 기자는 둘 중에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장순원 기자가 판사가 돼서 이 소송을 보면 각서는 썼어요 어쨌든 간에 그냥 눈천주공의 잘못이냐? 조합원들이 욕심이 과하네 먹어놓고 또다시 토해내달라고 그래 그럼 용종류를 다시 토해낼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구청 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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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욕심내더니만 구청이 잘못한 거야? 조합원한테 돌려줘? 그런 거예요 그러길래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경기도민 경기도민이라 잘 모르겠다 둔촌지공 가까이서 사셨던 안 대표님은? 네? 안 대표님은? 판사라면? 이 사건이면? 저는 돈 주고 판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종률을 높인다는 건 한도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종률을 준 대신에 공원을 많이 우리는 내놨어 뭘 해놨어 임대주택을 우리는 많이 내놨어 그런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청에 돈을 내고 용종률을 받았다는 건 그 돈이 어디 쓰임새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 만들어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건 좀 이상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 아파트 이 동네에 혼잡해지니 여기를 빡빡하게 했으면 여기를 공원으로 내놔 해서 이 안에서 하는 거는 그게 말이 되는 건데 돈을 나한테 저 사람한테 내고 여기 용종률을 받는다는 건 기준이 흔들리는 거다 잘못이다 용종률을 인센티브해서 이미 거래가 끝나서 용종률을 받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럼 돈을 토해내게 할 거냐 말 거냐 구청 소송했네 토해내면 그럼 조화분들은 이 거래해서 좋고 돈 다시 돌려받아서 또 좋고 구청도 그럼 돈 2천억 내놓으라고 해야지 아 조화 반태 조화 반태 억울한 인센티브는 돌려내라 집집마다 땅값입니다 하고 천만 원씩 돌려주고 다시 용종률을 많이 가져가셨으니 삼천만 원씩 내놓으세요 이렇게 또 소송할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용종률을 달라고 했어? 니들이 줬잖아 그러고 왜 다시 내놓으라고 그래 용종률로 다시 받아가시든가 반상판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다 성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렵네요 네 다 여러분들도 이제 겪게 되실 여러분들 아파트 재번축할 때는 다 이제 겪게 되실 일입니다 장소남 기자님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속 깊은 취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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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